여기 안경..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시력이 나빠서 안경 없으면 아예 안 보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야, 지우야. 진우야. 진우야. 뭐 다윤 선생님한테 이러면... 어? 해결될 줄 알았어? 어? 어? 시작, 시작! 시작,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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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떡하냐, 어? 여기로 봤자 그대로인데? 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새로운 사회과 유성필이라고 합니다. 제가 그동안은 임용에만 매달리느라고 기관제는 처음 해보거든요. 아무튼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. 송진우 선생님? 같은 사회과네요. 그러나 이게 다 뭐예요? 수행평가 안내, 나이스 사용법? 비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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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기억 못하는 거 같던데? 기억하면 뭐? 지가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? 너만 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라고?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